이 노래 진짜. 죄송해요. 아니요. 호탕하고 좋으신데요. 근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. 학교에서는 저 피하시니까 잠깐 배로 왔다가. 맞죠? 저 피하시는 거. 네. 주 선생님. 저 싫어하세요. 네? 그게 무슨. 제가 보건서를 왜 싫어해요. 다행이다. 싫은 게 아니라 상황이 불편한 거라면 저한테는 충분해요. 저기. 그만 가볼게요. 저 선생님. 네? 같이 저녁 드실래요? 네? 제가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요. 여기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. 아니요. 안 먹을래요. 주 선생님이랑 저녁. 네? 왜 바쁘세요? 아니요. 안 바빠요. 배도 많이 고프고. 근데 왜. 주 선생님 지금 저녁 먹으면서 확실히 정리하려는 것 같아서요. 저랑. 이렇게 할께요. 인사해서 일어납하게 풀어납하는 것 같아요. 나 바로 접목을 해본다고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아침이나 일어납한 것 같아요.